맞추고 가야돼 24시간 방송 무슨 24시간 방송이야 난 24시간 방송하면 혈관 막혀서 죽어요 그것도 한두살이라도 젊었을 때 했어야지 야, 포레스트 생각난다 더 포레스트를 애들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진짜 열심히 하지 않냐? 상어를 죽일 수 있지 총을 쏴서 멈춘 다음에 아니, 전기총 같은 거 쏴서 멈춘 다음에 존나에 딱 펴면 됩니다 칼로 나중에 칼도 강화 칼도 있고 이쪽 주변이 확실히 자원이 많이 나오는 거구나 여기가 화산지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야, 무시무시한데 이제 집으로 가면 돼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시몬스는 안 만들더라도 다른 거나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거를 스캔해야 되는데 좀 먼 지역으로 가야겠다 여러분들만 허락해 주신다면 이거 대충 만들어 놓고 먼 지역으로 가도록 하겠어요 작업대가 없어 작업대 아직 스캔을 못 했단 말이야 나도 존나 빨리 짓고 싶어 작업대가 없어서 못 만든 거 캄 오리발 업글이 안 된다니까 작업대에서 하는 거잖아 그거 다 제발 아 집은 잠깐 만드는 거를 보류하겠습니다 더이상 넓히지 않을게 더이상 딱 여기까지만 할게 나중에 정말 홍틸러스로 만들어가지고 크게 뭐 하지 않으면 집은 딱 여기까지 만드는 걸로 초반에 너무 무리를 나는 것 같다 내가 내 욕심이 너무 과한 것 같아 내 집 마르네 꿈 때문에 집을 축소하게 뭐 이미 만들어 놓은 건 좀 축소하긴 좀 그렇지 티타늄 2개 만들어야 되고 어 장비 중에 실리콘 2개 납 2개지 방사능 보호는 실리콘 2개 납은 어디서 구하더라 그 다음에 신호기하고 수용인벤토리에 중력구 중력구는 뭐지? 뭔 소리냐 자꾸 저게 됐다 가자 자 자 여기서 자 여기서 가자 만드는 것만 딱 만들어놓고 자 이제 먼 곳으로 가야된다 어쩔 수가 없어 스캔을 많이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만들어야 돼 자 여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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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점점 점점 완성될수록 너네 멋지지 않아? 어? 오늘 봐봐 생각을 해봐 인마 식사할 거야 아 이렇게 붙이는 거구나 이렇게 붙이는 거네 엄청 크구만 잠깐 이리 올래 잠깐 잠깐만 잠깐 잠깐만 너도 으아 네 렁귀야 고맙다 어 럼 럼 럼 럼 지금 대기권 돌파하겠네 아주 어 럼귀야 고맙다 자 물물고기하고 배가 고프니까 이거 다 먹어 뭐 뭐 뭐 뭐 뭐 뭐 먹어줘야 된다 이제 먼 곳으로 갈 거야 작업대가 있어야 된다 시몬스 지금 못 만들걸 아씨 지금 만들 수 있나 지금 만들 수 있나 들어가보자 어 요것도 해야지 이 건설 대담 알았네 어휴 빠라라라라라라라라 어 뭐야 봐 따라라라라라 자 봐봐 유리로 만든 이유가 이런거에요 이거 봐 아쿠아리움이 따로 없어 이거 유리로 만든 이유가 있다니까 봐봐 이거 개방감이라는게 있어야지 개방감이라는게 얼마 안되는 시간이지만 자 여기 이것도 이것도 어 자 수족관을 이걸 갖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넣어놓고 봐봐 이게 나중에 다 음식이라고 자 여기 와서 먹고 자 이거 먹고 나중에 필요할때 이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와 여기도 이제 만원 이게 대박이야 이거 봐봐 이거 멋지잖아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아름답지 않니? 어 뭐가 지나갔다 지금 방금 뭐지 당신 누구요? 아이차 땡큐 아니 이럴수가 고기가 이렇게 지나가서 한마리 더 지나갔던걸로 보는데 그놈 어디갔지 유리를 나중에 더 만들겁니다 자 지금은 조금 그렇긴 한데 먼 곳으로 가자 어 티타늄이 좀 더 있군 아냐아냐 더 넓히는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홍박장 참아라 애들이 좋네 승질낼거다 저거 존나 승질낼거같다 저거 고기 한마리만 가지고와서 자 물물고기 한마리랑 논탱이 하나 그래서 하나는 그냥 배고플때 먹고 하나는 아 이거구나 아 이거이거 염장된 에어싱 만들죠 이거 물 하나 만들고 자 식수 하나 만들고 관제탑을 위로 지어야지 자 먼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어 방사능 이거 슈트를 먼저 가져가야겠네 아 맞네 방사능 슈트 하나 만들어서 가야겠다 저 방사능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용접기도 만들어야 되고 어 별풍선 855개야 1개 고맙다 피해량 절반 방사능 슈트가 실리콘 2개 납 2개 납은 어디서 구하지? 혹시 아는사람 있니? 으아 효진 662 고맙다 어 효진 662 고맙다 납은 어디서 구하지? 재호흡기 배선과 실리콘 재호흡기 있잖아 우리 배선 있잖아 그렇지 실리콘이면 어 여기 여기 없나? 아 여기 없네 은 은이 필요한 걸로 안다고? 은 은 하나 있잖아 은이 몇 개 필요하지? 어? 납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네 납을 어떻게 만든다 납을 구리선 연료전지 그 다음에 어? 납 두개인데 납을 어떻게 만들지? 왜냐면 자원에서 기본 자원에서 납을 만드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막 아 여깄네 은광석 은광석 하나에 동광석 세 개 그래 근데 납을 두 개 만들어야 되네 아 은 구하러 갈려면 진짜 빡센데 이게 납이야 이게? 구슬 아니야? 이게 납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 은광석 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 구하고 가자 이제 고급 재료가 필요하다 먼 곳으로 가보자 납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천천히 가지만 좀 니네 참아 나한테 지랄 해봤자 소용없어 어허 어쨌든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구해서 한 개씩 한 개씩 할수록 시모스도 나오고 뭐 사이클럽스도 나오면 엄마야 쟤 움직인다 저거 뭐냐 저거 야 저거 왜 이렇게 징그럽니 어 대박 징그러운데 저게 왜 저렇게 움직여 또 뭐 저런 게 다 있냐 저거 그럼 이쪽으로 가야됩니다 방사능 때문에 안되니까 은을 구하려면 저 하얀색 지역으로 가서 구하는 게 좋을걸 이런 동굴은 조심해야되요 자폭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폭이 있으면 지금 내 속도로는 자폭 벗어나기 힘들거든 은 은 구하기 힘들텐데 그거 어디서 구하지 은은 꽤 깊은 곳에 뒤에 누가 따라온다 금광석 금광석 따윈 필요없어 은이 필요해 금이 여기 나왔다는 거는 은도 여기 나오겠네 오오오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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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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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캔 스캔 우린 다른건 몰라도 작업대는 빨리 있어야 된다 작업대가 있어야 그냥 일반 수용을 해도 빨리빨리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찾아라 은을 찾아야되 문 하나만 더 은 에이씨 뭐 이렇게 은이 없나? 어 아침이구나 키타뇨 은이 진짜 구하기 힘들긴 힘들어 사암에서 나온다고? 그러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쪽 위치 제가 대충 아는데요 빨간색 아 저거 저거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그런 곳 모래바닥 같은 티타늄은 흔해 티타늄은 구하기 쉽고 와 저것도 낮에도 보이는구나 여기가 이제 어 2다 야 내놔 이거 내 것이야 어 상어 이빨 자 저것도 스캔해야 되고 방사능 감지되었습니다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돌아가고 빨리 스캔하고 도망가야 돼 이쪽으로 더 이상 가면 안 돼 방사능 슈트가 있을 때까지 시모스 설계도 아 드디어 시모스를 만들 수 있구나 여러분 저 시모스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못 받으러 갈 수 있다구요 방사능 감지 야 빨리 돌아가자 시모스를 만드는데 은을 일단 구해야 돼 시모스도 시모스는 그나마 재료 뭐 별로 안 되니까 시모스야 뭐 시모스를 만들어서 먼 바다로 나가자 그리고 스캔 존나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석영 저 중요한 석영 지금 방금 딸깍 소리 났잖니? 요 근처에 오오 야 특구다 너넨 뭐지? 너넨 뭐하는 새끼들이야 요거 봐라 어두워 여기 특구잖아 자폭인가 야오 야오 와우 좋은데 대박 특구 대박 특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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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아 석영 많이 구하니까 또 저거 만들고 싶네 아 위에 하나 더 있었어? 아 몰랐다 야 좀 크게 만들긴 하긴 했다 그치?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좀 어 크긴 큰 것 같은데 뽀데는 좀 나잖아 여기다가는 석영만 그리고 여기서는 동광석 동광석은 배터리부터 시작해 동광석도 자주 나오는 게 배터리 때문인 것 같아 금광석하고 됐고 자 밥 좀 먹고 음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건설점 티타늄 주괴랑 티타늄 주괴 하나 유날제 유날제는 뭘로 만들지? 유날제 유날제 어 표백제 있고 유리 실리콘 어 유날제는 뭘로 만들지? 유날제가 없네? 티타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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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리콘 표백제 표백제는 유날제 라고 만든 거 아닌가? 아 노란 알이구나 에나멜 유리가 유리하고 추적자 이빨 하나 플라스틱 주괴 그러면 일단 시몬스를 만들려면 티타늄 주괴 하나 유날제 하나 연료전제 하나 연료전제 하나 연료전제는 그 이상 배터논 배터리 두 개와 실리콘 두 개 됐네 어 바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예 헤헤헤헤 어허허허허 또 필요한 거 뭐 있었지? 어 유날제 어 유날제 찾으러 가자 미역지역이 어딘지 아 저기 있구나 여기가 딱 좋은 게 미역지역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와 고기 얻는데도 가까이 있고 물물고기 서식지도 가까이 있고 저기에서 은도 나온다고? 리얼리? 너를 한번 믿어보겠어 유날제 몇 개나 가져와야 되지 지난번에도 존날 많이 갖고 왔다가 다 버리고 은? 은광섭 와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 난 만들었지 좋아 그럼 슈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자 돌아가자 납슈트도 동시에 만들 수 있고 게다가 이건 또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냔 말이다 자 방구로 들어가면 죽냐고 몰라 나 들어가본 적은 없어 어 스캔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꽤 좋은 것이 뭐야 티타늄 두 개잖아 아이씨 이거 하는데 왜 티타늄을 두 개 주지 저거 은 주는 거 아니여 내가 지금 딱 삘이 왔는데 이거 은인 것 같아 자 자 두들겨 본다 자 티타늄이다 자 뭐하나 자 뭐하나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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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불회가 참 좋은 거여 이게 우리 집을 우리 집을 내가 한 번씩 까먹는다 물이 없네 물물고기를 주변에서 찾아야 된다 뭐 이제 밥물고기는 좀 많은데 물물고기가 좀 없네 이 부금이 되게 좋다고? 이 부금 크게 해줄게 어 물물고기다 이왕인 거 물물고기를 잡고 가는 게 좋겠지 물물고기가 야 한마리 밖에 없네 어디를 그렇게 까시나 물물고기 밑에 없나 와 이거 한마리 가지고 누구 거에 붙여 어쩌겠네 어왕을 하나 더 만들어야 겠다 어왕 특구를 하나 만들어야 겠어 어왕 특구를 하나 만들어야 겠어 그니까 이제 냉장고지 네 냉장고 같은 겁니다 야야 아 빈 공간 없다 야 웅장하지 않니? 여기를 다 유리로 만들어 버려야 겠어 나중에 여유가 되면 이거 다 해체하고 여기를 다 유리로 만들 겁니다 어때 존나 쩔지 않음? 물 밥 물 하나 더 물 하나 더 그 다음에 밥 하나만 건물 내고도가 떨어지든 말든 너 따위 것이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 됐나? 좋았어 이제 만들도록 하자 어 방사능 보호 슈트가 실리콘 두 개 납 두 개야 실리콘 두 개 납 두 개니까 납 동광성 세 개 아 동광성 많이 들어가네 이거 어 세 개 어 네냐 네냐 고맙다 스티커 고맙다 그 다음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왔니? 납 하나 더 좋아 실리콘 두 개니까 실리콘 두 개니까 네 개로 실리콘 두 개를 만들고 어 집에 물 세면 그걸로 그걸로 이제 수리하는 걸로 이제 고치면 돼 카페골모가 고맙다 납 두 개 어 납 안 만들었나? 납 여기 있지? 깜짝이야 됐어 이제 이제 난 방사능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방사능 보호 슈트 우와 어디 보자 좋아 방사능 보호 슈트를 얻었군 됐어 어 물 세는 건 나도 알거든 근데 지금은 안 세잖아 지금 안 세면 됐지 뭐 자 이제 하나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직도 작업대가 안 나와서 티타늄 주계 윤활제 연료전지 배터리 만들어야 되는데 동광석이 있나? 동광석이 배터리 두 개지 배터리 두 개 실리콘이니까 자 배터리 하나 더 어 뭐야 동광석 없어 배터리 하나 더 배터리 하나 더 배터리 하나 더 그리고 실리콘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실리콘아 됐어 아유 깜찍 좋아 이래서 이거를 연료전지로 자 연료전지 만들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티타늄 주계와 윤활제 밖에 없어 어 윤활제는 있는데? 어 윤활제 자 윤활제 있고 자 윤활제 있고 그럼 티타늄 주계는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둘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걸로 티타늄 주계를 만들고 됐어 아아 가자아 가자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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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모스를 만들러 건설 장비는 여기다 놓으면 안 돼 바로 위쪽에다 놓을 거야 바로 위쪽에다 놓을 거야 아 간만에 시모스를 자 버리고 뭐야 이거를 1번 됐어 자 건설 장비 준비 자 건설 장비 준비 자 버리기 좋았어 자 재료 재료가 필요해 재료가 아니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여기 올라가는 게 옛날하고 아 자 잠수함 시모스 티타늄 주계에 연료전지에 유리 두 개에 윤활제란 말이야 윤활제하고 유리 두 개는 지금 바로 만들 수 있어 연료전지는 구리를 좀 구하러 가야겠네 티타늄 주계야 만들 수 있고 좋습니다 가자 야 이거 빡센데 자 윤활제 만들고 티타늄 주계 만들어야 되고 한 두 개 만들자 한 두 개 만들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배터리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배터리 하나 더 자 그리고 실리콘 실리콘 하나 그래서 연료전지를 만들고 어 자 연료전지를 만들고 자 됐다 이제 티타늄 주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티타늄이 총 10개가 필요해 티타늄을 어디서 구한다 아 나 느려 터져가지고 이거 진짜 돌아버리겠다 심오수만 있으면 좀 빠르겠는데 티타늄 하나 큰 판에서 여기가 많이 나오지 여기 이 새끼 자꾸 뽑아내니까 이 근처에 티타늄이 계속 리젠 되는 것 같더라고 아 아 아 아 아